지금 반만? 응 6번부턴데 재밌게 했네요 오케이 아휴 날씨 파 오케이 됐어요 나이스 나이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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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휴 고생했습니다 형이 고생하셨습니다 어 나이스 다 나이스 천천히 나이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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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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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다른 의미로 가벼운거죠? 여유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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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있는 Ö 여유 installations 여유 pien좀 앞에서 서 remarkably 벨삐라 rat 여유 1983 내 씨뿌매할 때에는 내 변화가 있는 씨뿌매할 때에는 그러면 형님 내 물통 만들고 갑시다 내 물통 하나만 야호! 딸랑딸랑 딸랑클럽 대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딸랑클럽 회원 모집합니다 아직 저밖에 없거든요 딸랑클럽 조건이 뭔데요? 선딸이라 선우산에서 딸랑 하나 해야 돼 선딸이라 그러면 스피드 깨시면 또 회원 0명인데 어떻게 하시죠? 어? 그러니까 너가 그럼 모집해야지 또 해가지고 선딸클럽에 12만 딸랑 이런 건 안돼? 무조건 13? 응 오케이 선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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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z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솔직히 해도 안 떴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밝은데 잠시만요 야 선달 선달 기분 좋냐? 올라가지 말까? 운이람 반이람 갈까? 운이람 반이람 갈까? 어제 뭐라 그랬어 오늘 뭐 한다고? 오늘 수피는 깨고 밥 산다고 아무 생각 없다 지금은 심각하네 또? 올라가지 말까?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났잖아 그거랑 무상관이야 집에 갈건데 아니야 할거야 또 뛰야 해 주세요 선똥 선달 선달 아 선달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진짜 머리 올렸는데 약간 어린이집 간식순 뭐가 있나요? 찹쌀 오렌지 주스 찹쌀 그 다음 이거 소세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완등하면 더 좋은거 나올게요 믿지 그럼 믿지 선달에서 14달 되려면 뭐해야되나요? 14달 금방 돼지 저 여자? 얼마 안당한지 저 여자처럼 하라고? 저 남자 이거 맛있던데요? 나 이런거 좋아해 나 이런거 좋아해 아 단거 별로 안좋아하는구나 단것도 좋아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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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